나의 일을 먹어 가고 줄임말 점점 어른이 되나 봐 기억이 안 나 내가 바란 것들은 무엇이었나 나 이제는 겁나 내 꿈의 파편들은 어디로 갔나 봐 숨어치는데 심장은 고장이 난 것 같은데 그래 이젠 말이야 꿈어지는 게 꽃기만 한 노래를 듣는 게 어른이 되는데 스물이 되면 바뀔 줄 알았지 졸업을 하면 바뀔 줄 알았지 그렇게 그렇게 서른이면 그래그래서 나는 뭐가 바뀌었지 가끔씩 덜컥이 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가 바란 삶 내가 원한 삶 그저 그런 삶 노래든 이젠 상관없이 하루라도 막 걱정 없이 하루라도 막 고민 없이 사는 길 사는 길 사는 길 점점 어른이 되나 봐 기억이 안 나 내가 바란 것들은 무엇이었나 나 이제는 겁나 내 꿈의 파편들은 어디로 갔나 숨을 쉬는데 심장은 고장이 난 것 같은데 그래 이젠 말이야 꿈을 지는 게 노곡기만 한 어른이 되는 게 어른이 되는 게 눈을 encryption 야 요 오케 음악 한다고 깝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내구에서 음악하면 잘될 바차 음악은 원장이나 하겠지 난 생각이 날 빡지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모든 인생 한번 해봐야지 공부론 못하던 일들 막으론 할 것 같았어 주위에서 집중팔고 이 새끼 또 지랄병이 떠졌네 떠졌어 조건 새끼야 잘 봐봐요 내 눈 떠졌어요 요즘 좀 더 폼나게 음악하라거든 일단 대구를 떠나야겠단 생각 박박이고 등에 힘찬 발걸음 한 오디션 포스터 앞에 fade out 방시역이게 제한 랩 대회라네요 방시역이라면 그 배지연기 총 맞은 것처럼 쓴 사람 아녀 형님 그래서 크루 형들과 대회를 나가게 됐지 그 다음 절선에 가려면 예선을 통과하라네 오케이 그 정돈 밥이지 뭐 랩하라고 줬던 비트를 싹 다 갈아엎은 뒤 이 편곡을 하기 시작했어 바라올던 내가 이렇게 하겠어 너 내가 나라면 이렇게 하겠어 그 어떤 애사가 말이야 이런 천재를 싫다고 하겠어 회사 입장에선 요 복이 굴러온 거지 막연한 믿음 그게 내 성공해본 거지 지난 일이라 얘기하는데 예선 다음 날 전화 한 통이 왔어 지옥보는 공이 2010년 11월 7일 소립성 강남도 불고매 대구 처놈의 기 선지 앞전의 저녁은 쿨하게 쌓아 먹었지 what the fuck 계산서에 눈이 돌아갔지 한 달 생활비는 고작 30시 대교 없는 돈이란 걸 누구보다 알기에 시작했던 새벽 알바 때문에 등교 시간에 매번 달라요 학교를 가면 다 돈 많은 집 자식들 내 한 달 생활비 몇 배를 수 값에 쳐보고 그리고 시바맛무 돈 없다던 가슴 들 샤더팟 검색해 너 아가리 쳐다도 성공이 궁해 no 난 그냥 돈이 궁해 톱넉이란 말도 잊혀진 지가 오래 밤에는 연습하고 새벽엔 알바하고 그렇게 지친 몸꿀과 학교로 가면 잠만 자던 내가 스무살이 때 버렸네 결혼식 풍경을 썩 부리네 밤새 도박하던 그 새끼들 졸업선물로 외제 잘 끄네 그건 좀 부럽네 부럽네